대개 언론 보도들은 20억 위자료 그리고 1조 한 3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이 최태원 회장의 판결문 전문을 읽으면서 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론 생활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문으로 접한 경우에 비해가지고 이제 원본을 보는 거죠 판사 세 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 원본을 보면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실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제 자신도 조금 이렇게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례적인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 활동을 본격하는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 100여 건 정도 이상 정도의 책을 집필한 작가지 않습니까 작가이자 강연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인물, 평전, 자기, 개발서, 에세이 뭐 그냥 과학서 빼고는 대부분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한 20년 정도 받은 셈인 거죠 김시철 재판장 그리고 이인혜 부장판사께서 작성한 이 2심 고등법원 판결문은 거의 논문과 같습니다 거의 논문이라고 이렇게 해도 학술 논문 가운데서도 거의 뭐 학위 논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주장 여기서 원고 측은 최태원 회장 그리고 피고 측은 노소용 관장인데 원고, 피고 입장을 일단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런 뭐 거의 학술 논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데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빈번하게 등장한 가장 빈번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판결문을 입수하고 만일에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는 기자였으면 검색 엔진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 판결문에 맹백한 거짓말 맹백한 거짓말 이게 몇 번 정도 나오는가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울 같아요 수십 번 넘을 같아요 그러니까 김시철 재판장이 이렇게 주도에 쓴 이심 판결문은 원고 최태원에 대해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뭐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판결문에 이렇게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맹백한 거짓말 원고가 맹백한 거짓말을 정언을 하고 있고 2심 재판정에서도 맹백한 거짓말을 했고 1심 재판정에서도 맹백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자주 읽어볼 그런 여유는 없었지만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그런 귀책사유를 조금 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정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꾼 같아요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바꾸는 거지 뭐 노소영 씨하고 숨길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참 놀랬습니다 맹백한 거짓말을 판결문에 수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맹백한 거짓말 외에 재판장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조탁능력이 아마 한계가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맹백한 거짓말 고다마 여러분 강론에서 오늘 보실 겁니다 sk 측이나 아니면 채태원 회장 측에서 이 채태원 판결문을 공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2심 판결이 내리자마자 바로 재판장에게 법원에서도 해람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김시철 재판장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의 내부자들은 다른 판사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그것이 아마 이제 온라인상에 한 분에 의해 가지고 유출이 돼 가지고 결국 이제 보도화가 됐는데 오늘 제가 보게 된 건 특별하게 사법부에 게시문한 게 부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신문사에서 전문을 다 공개한 것을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어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충분하게 한 번 볼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판결문 같아요 이제 거기서 채태원 회장의 민낯 공개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sk그룹 회장 그런 직함을 뗐을 때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했고 결혼생활에서 어떻게 했는다나 그런 민낯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이 판사분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다 그래요 아마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심혈을 기울인 그런 판결문 같아요 이제 채태원 회장 측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이것이 법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전문이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면 채태원 회장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발췌해서 보도한 내용 정도는 그렇게 이제 충격적이지 않지만 전문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의 전부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 일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개론 생활이라든지 이혼 소송 전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채태원 회장이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대한 것 그리고 동거인인 김희영 씨에게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전모를 다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이제 활용할 그런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한 신문에 농객께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풀었었네요 그 부분이 놓친 부분 이런 것을 대해가지고 제가 논평자로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탄핵 카드라는 것은 상당히 유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론을 계속 불을 지피지만 저는 이제 완주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높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미 전당대회 같은 것을 마쳤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태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런 바람을 계속 발신하지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의학평가원 비교적 이제 우리나라는 의평원 같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의사들의 교육질 그리고 의사들의 질을 유지하는 상당히 성공한 국가 같습니다 정면으로 이번 윤 정부의 그런 조치가 대한민국 의학 교육질을 하락시키지 않겠나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 어김없이 교육부의 차관이 나서가 아주 강력히 반발하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의평원에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의평원 구성원들을 바꾸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이자 변호사이자 청와대의 비석한 경험을 하신 아주 독특한 경력을 관리해 오신 분이 계시네요 그 부분이 정원 2천명이 장관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아마도 대통령실이 깊게 간려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루면서 저의 생각을 오늘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의로 현장은 후폭풍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